오늘은 토프 조림을 만들겠습니다. 먼저 토프를 준비하시고, 반죽을 잘라요. 반죽을 잘라요. 이렇게 정리해 주세요. 설탕을 뿌려주세요. 그리고 냉장고에 물을 흡수해 주세요. 물을 흡수해 주세요. 이제 소스를 만들겠습니다. 파는 파는 소스입니다. 반죽을 1큰술 소스에 준비하세요. 설탕, 마늘, 파는 파는 소스, 설탕,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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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물을 흡수해 주세요. 그리고 잘 섞어주세요. 노릇용을 zm에 넣으세요. 설탕을 중독불내로 녹여주세요. 뜨거운 파는 소스에 rum을 한번에 넣으세요. 시근한 파는 소스에 mummy 넣으시면 뜨거운 파는 소스가 벗겨주세요. 어묵을 흡수해 주세요. 뜨거운 파는 소스에 오게 잘 섞으세요. 뜨거운 파는 소스를 흡수해 주세요. 뜨거운 파는 소스를 흩으세요. 그니까 불과 끓이기 시작되면 식용유에 끓여주세요. 양념이 거의 다 떨어졌으면, 양념에 넣는게 돼지고기. 토푸를 조금 올려주세요. 토푸 조림을 만들어줬어요. 토푸 조림은 약간의 간편한 떡볶이거든요. 그래서 밥과 함께 드세요. 즐거워요!